전에는 가깝다 오다 전에는 가깝다 오다 전에는 고기, 고기는 고기를 넣은 후 고기가 안 됐다 이게 이렇게 좀 안 돼 와.. 이 물이 잘 안 돼 물을 잘 안 돼 물을 좀 끓였어요 물을 넣어서 물을 잘 넣었어요 밥을 먹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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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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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put. gad, 안녕. Wie, 이것도 먹을까? 좋지? 여러분 지금은 1시 53분이에요. 그건 고기. 밥 먹으면 좋겠네. 아... 겉에 다 플레이크 소금 물에 다 넣고 소금 골고루 메뉴가 있습니다! stunts 소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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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절반만 먹고 이따가 배고파지면 그때 간식으로 먹으려고요. 약간 카레 맛이 나는데 매워요. 그리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오늘은 어제 샐러디에서 먹었던 거랑 비슷하게 해서 샐러드 원볼을 만들어 먹을 거예요. 샐러드 원리 샐러드 샐러드 소금 치즈볼 양파 치즈 치즈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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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치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제추랑 과제 한 번 더 보고 이제 씻으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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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진짜 너 너무 귀여워. 잘 잠보시래기. 잘 잠보시래기. 잘 잠보시래기. 잘 잠보시래기. 잘 잠보시래기. 짠. 시험 끝. 시험 다 봤습니다. 크크크크크. 잘 잠보시래기. 잘 잠보시래기. 여러분 저녁은 이거 밀폐유나베 해가지고 형부랑 언니랑 같이 먹으려고요. 잘 잠보시래기. 스팸. 대박. 스팸으로 만들어져서. 장난감으로 만들어져요. 스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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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짜렐라 소금 고기맛 고기맛 계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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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볼 치즈 치즈볼 치즈 치즈 치즈볼 잘amento 계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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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모 계란물 닭고둑 계란물 수박 아 근데 칼국수 면이 없어서 자꾸 아쉽네 싸먹으니퍼 hors기만 드세요 한 입에 먹은거 같지 않아요 다 먹은거 같지 못하는건 근데 일단은 이거는 긴팔 니트, 기본 니트예요. 조금 까슬까슬한 소재인데 얇아서 코트 입을 때 예쁘면 좋을 것 같아서 샀습니다. 이런 회색깔 니트는 그냥 청바지나 검은 바지 입어도 무난하게 잘 어울려서 너무 좋아요. 제가 니트를 제일 좋아해서 항상 가을 겨울에 니트를 좀 자주 구매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색감이 조금 특이한데 이게 카메라로는 그냥 베이지색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약간 베이지랑 회색기가 조금 섞인 그런 바지예요. 입었을 때 핏도 너무 예쁘고 제가 여기서 바지를 살 때마다 실패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미리 주문해 놓고 이틀만에 받으러 간 거예요. 너무 잘 산 것 같아요. 얘는 고구마 그립톡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그 연보라색깔 실리콘 케이스 어디서 샀냐고 많이 물어보셨는데 저는 실리콘 케이스는 금방 떼다니까 그냥 에이블리 브랜디 이런 무료배송 되는 곳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거나 사고 있어요. 자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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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극. 너무 귀엽죠? 음! 마음에 든다. 여러분 지금은 3시 21분이에요. 제가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야 되는 영상이 있어서 지금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밤샘 편집을 했어요. 진짜 시험이랑 일을 같이 하려고 하니까 너무 피곤하네요. 그래도 다 해서 뿌듯합니다. 못 할 줄 알았는데. 못 하는 건 없어. 그럼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